Q. 홈 경기의 첫 승? 일단 홈 경기 첫 승이 없었는데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Q. 제 몸 상태는 오늘 좋았고 일단 기분 자체가 전보다는 다르게 몸이 너무 좋았어서 오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찬스를 살려봐야겠다고 했는데 코너킥 때 미스가 나면서 그래도 찬스가 오면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임했는데 그게 제 앞에 나타나서 골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. Q. 아직 폼이 올라왔다고 하기보다는 Q. 지금 경기 계속 했던 거는 솔직히 열심히만 했었던 것이고 Q. 제 스스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많았거든요. Q. 남은 경기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Q. 일단은 첫 승을 하기가 이렇게 홈에서 첫 승을 하기가 엄청 힘들었었는데 Q. 일단은 그 전에 이제 팬분들도 많이 힘들었었고 저희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계기로 통해서 더 한층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구요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